1LK 보고 막히죠 1LK가 악만봐야 말씀하시는건가? 보고 막히죠 아무것도 안맺는다고요? 제가 쟤네한테 물어볼까? 그거 막 그냥 세팅에 못한 애들만 쳐서 그런거 아냐? 레오수트도 보고 막히고 제 방은 오히려 다 보고 막힌대 내가 이해 안가는것도 다 보고 막힌대 쟤네한테 물어봐야겠다 헤이 챗 헤이 챗 리슨 리슨 캔유 리액트 법 다운백 다운백3? 레오 다운백4? 쟤네 근데 쟤네는 내 방애들은 다 보고 막는다던데 저거 봐 오브컬스 카파 나왔다 오브컬스 네방애들은 캔 리액트? 썸타임? 썸타임 아주 아주 그거네 되게 되는 그거네 어? 베리 어네스트 뭐야 진실되구만 야 진실되다에 약한 말이 뭐지? 솔직하구만 레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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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백4 밥 다운백3 하바밥 다운백3 예스 오노 아 근데 이거 물어보는게 의미가 없어 왜냐면 솔직히 시청자분들은 계급이 고단보단 저단이 많잖아 저단이 더 안 보인다 하겠지 그니까 이게 의미가 나는 의미가 없는 질문이야 이 킬스 미 에브리타임? 오케이 오케이 유 캔 베얼리 리액트 스네이크 에지? 어 베리 하하하하 아 이 땡 데스 유얼 프로블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메리칸 인터넷 어어 쉣 어 데스츄르 그래 쟤네들은 또 인터넷이 안좋으니까 아예 배제를 하지않을까? 그런거는? 카즈미라케 안보이죠 그니까 악마발이랑 레오 전설에도 보고 막힌다기보다는 그 상황이랑 그 뭔가 이상한게 있어요 말로 설명 못하는 뭔가 그런게 있어 그때 이제 딱 감각이 신경이 거기에 곤두스면서 어? 하는 순간 딱 막히는거지 이게 상황이라는게 있으니까 그니까 야 이 땡기 썸타임 썸타임 마이 앤서를 썸타임 백퍼센트 맞는사람 맞는사람 없어 아이고 아파라 조시 빨가벗고 가가지고 왜케 센거야 이거 아이고 이씨 아이고 조시야 아이고 아이고 졸로킥 어떻게 보고 막아 아 어 원트리 나이스 과감하게 과감하게 어 잠깐 럭킥 쟌소는 탭올했나? 아 아 아 짠손은 3번 했나? 뭐야 이거 히더스 다운빼고 한 짠손 3번 했나? 뭐 다운빼 했지? 공방중에는 할수도 있어 짠손은 슬슬 갈다가 짠손을 노릴수도 있어요 뭐 다운빼 했는지 기회가 안나네 아 짠손 안할 것 같다 왠지 쏘리 다운로드 쏘리 액티비테이션 짠손? 힝 횡신 RK도 보막 가끔 되는데 가끔 또 안돼 그게 되게 오묘한 기술이야 나도 뭔가 되면서도 맞으니까 가끔씩은 모르겠어요 그것도 헤이하치 다운백2 데뷔진 다운백2 왓어바웃 다운백2 데뷔진 다운백2 찰 어때? 데뷔진의 악마손 보인다 안보인다 헤이 썸타임 내 방 애들 솔직하구만 데뷔진 데뷔진 데뷔진도 보여요 아이고 힝 횡신 RK 성함이 저렇게 됐나? 힝 횡신 RK 우쌰 우쌰 아이고 바보야 데시바드를 해야지 레버를 밀고 앉아있네 아이고 아 이거야 노린거죠 가끔씩은 이렇게 맞아줘야되요 가끔씩 맞아줄 필요가 있어 가드가 약한척 못막는척 하단은 더 쓰겠죠? 이런 음 괜찮아 맞아줄 필요가 있어 이런식으로 좋아요 이런식으로 아 조씨 저 아래 왼발 좋다 어디가 아 아 자세히 로우킥이랑 이지전 다 시계로 피어져요 야 그니까 웨이브 칠때 그냥 쭉 걸으면 돼 잡히나 터스루 유 리액트 앤 겟잇 하하 대출 꽝웨이브도 피해질걸요 잘 치면은 근데 솔직히 실전은 어렵죠 왜냐면 조씨도 그냥 이렇게 컨트롤 할텐데 실전은 어려워 어 에디 베스트 캐릭터 에디 전띵이 에디가 별로 안좋다는데 존 띵세이 에디사이 에디샘티언 에디 뭐 바뀌었어? 이거 악마발 구할캐 홍백기 끝 오 나이스 뭐야 이거 뭐야 깜짝이야 에디는 똑같아 에디를 해프툴 노 티켄 세븐 퍼펙클리 노 이걸 아주 말을 잘하겠구만 제 에디터는 철건 몰라도 돼요 마이 오리지널 에디터 라인 나우 원래 잘 맞는거 범위를 늘렸다고요? 뭐지 왜 이렇게 잘 흘려? 아 연가 연가가 흘리는구나 연가가 흘려 나이스 레드를 아유 바보 도망치고 져 도망치고 도망치고 아유 도망치고 근데 도망치고 워 레이저 아트 할 수도 있어 뭐야 웬허퍼 어디갔어 노비상? 노비상?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안녕하세요 썸네일 편집자는 구했어요 아 그걸 못구했어요 유튜브 편집자 마이 프리비어스 에디터 히스 워킹 이메일 하나 왔어 어 긍정적인 그건데 아이가 원 어플리케이션 잠깐만 이거 좀 이거 집중하고 아 이거 쓰면 안되는데 과연 드라를 여기서 어떻게 이기냐 아 늦었다 오른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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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해요 아파 아파 많이 때렸어 나쁘지 않아 오오 맞나? 오오 깜짝이야 크립토? I'm not doing 크립토 레일리 아 또 또 Don't talk to me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잠깐 아 죽을 뻔했다 까비 E 카운터 아 백톤이 되게 좋았다 저게 이타가 안어치니까 이제 여기까지 할까?